하나님의 능력을 그대의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대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모아놓은 돈 쌓은 지식 살아온 경험 그대가 가진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나요? 그 모든 것 허락하신 분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쉽게 낙심하는 우리 믿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 믿고 있나요? 쉽게 불평하는 우리 믿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분의 깊이를 그분의 넓이를 좁은 우리 틀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가 profesional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 agree 하나님의 계획은 myself 하나님의 가정 속에 가두지 마오